1. 진성씨의 음성 그러면 못난 노래를 한번 먼저 먼저쯤에 배웠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진성씨의 음성으로 원곡자의 노래를 듣지 않고 우리 한번 하고 다시 조금 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 hey! 차오름 Sunny gluc주면 나 좀 즐거운 삶에 그리 flavor 날 вроде 모두 잘 짜인 아멘 인도하지니 그리 알았을 것만 두고 가는 맘에 배가 떠나 못나도 잡혀지지 않는 것 자 노래 좋죠? 제목이? 못난 놈 누구 노래요? 심사 아이고 들깨기를 한 번 나갔더니 계속 대답하네 아주 막 손들고 대답하네 아주 물을 동안에 욕심이 나갖고 내가 손들고 대답하는 사람인지 그거랑 끝났고 다른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몰려 자 선생님 노래 얘기야 자 남성에 의해서 이 노래를 제가 먼저 알려드릴 때 이 노래를 진성씨가 아무래도 내가 진성씨하고 통화를 하나 해봤는데 진성씨가 누구에게 돈을 주고 뜯겼거나 사기를 만졌거나 그런 것 같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냐 나 그다리 뽀뽀잘잘잘잘잘잘 이렇게 불러면 돼요 안 돼 응? 응? 이런 느낌 남 속이고 사는 게 시작 남 속이고 사는 게 해명대가 될 것 같다 시작 남 속이고 사는 게 자 그러면 첫 박자가 강해요 남 속이고 사 중간 남 속이고 사는 게 던져서 활강법 시작 남 속이고 사는 게 내 말 들어봐봐 남 속이고 사는 게 하면 몸이 머리라도 좀 이렇게 움직여야 해요 남 속이고 사는 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나는 진짜 신기해 죽겠어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거야 이건 진짜 신기해 남 속이고 사는 게 시작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렇지 그렇지 도움을 잘 하시네 그리 좋더냐 시작 그리 좋더냐 아주 충청도 안 읽게 그리 좋더냐 그리 좋더냐 점점 크게 왜냐하면 빚쟁이한테 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 좋더냐 점점 크게 시작 그리 좋더냐 그 다음 두 다리 쿵을 할게 두 다리 시작 쿵 아니 쿵을 해 쿵을 해 시작 쿵 두 다리 다시 뻣고를 하지 말고 두 다리 쿵하고 시작 쿵 두 다리 썩 뻣하지 말라고 했잖아 쿵하고 두 다리 시작 쿵 두 다리 쿵 자 이제 쿵하고 했죠 채를 보세요 쿵 두 다리 쿵 두 다리 쿵 두 다리 자 이제 쿵을 뺄 거예요 여러분도 쿵할 때 몸짓을 움직였죠 자 그때 입을 닫을 거야 두 다리 두 다리 두 다리 뻑 꺼주면서 뻑끝이야 왜 이렇게 울어 옷을 이렇게 뻑끝이야 자꾸 뻑 야 하지 말고 두 다리 좀 하자 애 대뜸 한번 봐 자 두 다리 이거 하는 거예요 시작 두 다리 시 다리 니 다리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자 쿵 하고 올 거잖아 그렇지 근데 쿵을 하면 안 돼 눈을 바꿔서 쿵 두 다리 이렇게 할까봐 막 몸만 하는 거야 쿵 할 때 몸이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입을 닫고 두 다리 rac 자 두 다리 시이이이짜 두 다리 잠깐 잠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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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다리 이게 아니고 두 다리 이게 아니고 두 다리 두 다리 두 다리 두 다리 두 다리 자다가 창불에는 남편이 놀래봤어 두 다리, 두 다리,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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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다리가 어떡해, 자, 그래서, 두 다리, 두 다리, 벗고 잘자니, 시작, 두 다리, 벗고 잘자니, 이거까지 한번 타볼게요, 두 다리를 너무 오래, 두 다리, 벗고 잘자니, 자식 낳았다고, 시작, 자식 낳았다고, 너무 자식을 쉽게 나네, 불렀다, 붕, 이렇게, 자식이 한박자식이라, 끌고 그냥 부셔서 가면 안 돼, 자식 낳았다고, 자식 낳았다고, 자식을 한박자식, 뭐야, 아니예요, 벗장주에 누가, 나한테 와서, 첫 번째 주, 개강하는 날 너무 웃어어갈고, 팬티에, VERY 조금씩 지겹대, 그래갖고, 나한테 들어와서, 나 선승용으로, 기적했지 않았다, 내가 이해해 내가 이해해 그렇게 많이 웃으면 잘 봐야 될 것 같죠 알지? 자 자식 낫다고 시작 자식 낫다고 자식 낫다고 내가 언제 믿겠어 자식 낫다고 내가 할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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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줄 알았잖아 자식 낫다 이 바보가 그냥 웃긴걸 자기네들 웃는다고 나도 자존심이 좀 내가 가르친걸 먼저하는데 내가 어떻게든 수당무당 안겼냐고 대중에서 여까지 갔더니 계속 내가 할라는데 먼저 안해 생각하네 생각하네 낫다고 할 때 고자를 위로 던질거에요 던져서 활강법으로 내려와 자 활 쏘면 활이 이렇게 가지 않고 여러분 일으켜서 우찌는거 알죠 이걸 그래서 활강법이라고 하는거야 자식 낫다고 이렇게 가야 돼 근데 그 이렇게 하니까 내가 성질 날라 보지 시작 자식 낫다고 운 놀라고 하들 못해 자식 낫다고 시작 자식 낫다고 그렇지 미역국 드신 시작 미역국 드신 공연 이렇게 미역국 듯이 이랬는데 미역 그렇게 오래만 뭐지 저 뒤에서 나를 자꾸 불러 웃겼습니다 아니 좀 이따 갈게요 자 미역국 대신 미역국 대신 에미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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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봐봐 에미는 밑으로 음이 떨어졌잖아 생각은 우위로 올라갔잖아 몸짓이 제일 내가 지금 에미 에미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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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여러분은 나는 강사인데도 에미하고 아래 저음을 내고 에미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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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두 번하고 달라질 줄 알고 또 했더니 에미생각 내가 웃기냐고 내가 내가 에미생각 에미생각 나지도 안토냐 시작 나지도 안토냐 시작 나지도 안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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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갑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나지도 안토냐 나지도 안토냐 나지도 안토냐 나지도 안토냐 나지도 안토냐 진성씨 노래는 된 발음을 하시는게 50%는 먹고 들어가는거 진성씨 뒷발음을 노래하는 사람들 가사말을 꼭꼭 씹어서 하는 사람들 몇사람 있어요 진성씨 이선희씨 이은아씨 정수라씨 조용필씨 여러분들이 아주 꼭꼭 머리 긴 저기 이렇게 부르잖 그죠 쇠 막 이렇게 아주 안토냐 이렇게 해서 에미생각 생각나지도 안토냐 이렇게 잡아주세요 무엇을 주워먹고 시작 무엇을 주워먹고 무엇을 시작 무엇을 주워먹고 주워먹고 해기나봐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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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 펜디비움 그 boca 무엇을 그렇다 주워먹고 시작 주워먹고 으읍 항상 번따리가 많아 부어는 보니까 주워먹고 이랬더니 주워먹고 이 과가 좀 비슷한 과가 많은거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던지는거지 아냐 무엇을 주와모토 시작 무아세 주와모토 금옵쓸신보냐 시작 금옵쓸신보냐 내가 이렇게 살살했나? 금옵 금옵 금옵쓸신보냐 어딜 잡아요? 금옵쓸신보냐 시작 금옵쓸신보냐 동물 잘했어 숯덩이 숯덩이 시작 숯덩이 같은 인생아 시작 같은 인생아 하이클 소리지는 건 잘해 어떻게 이렇게 잘해 1 더하기 1은니 시작 1 더하기 1은니 1 더하기 1은니 1 더하기 1은니 1 더하기 1은니 그리다를 쳤건만 발음지 제대로 안 되고 1 더하기 1은니 시작 1 더하기 1은니 어쩌면 한 번 했다고 이렇게 바뀌어 그리다를 쳤건만 시작 그리다를 쳤건만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시발 그리다를 잠깐만 내가 언제 될냐고 그리다를 첫은 하지 말라니까 그리다를 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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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자 여기 왜 잡았느냐 그리다를 자꾸 잡으면 입이 막혔잖아 그 다음 가사가 강하게 튀어나오는 것 같아 된 발음으로 봐봐요 그리다를 잠깐만 이거 하고 그리다를 잠깐만 자식아 이 말이거든요 그리다를 잠깐만 시작 그리다를 잠깐만 그리다를 잠깐만 잠깐만 몸하고 표정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리다를 잠깐만 그리다를 잠깐만 그리다를 이거보다는 몸이 그리다를 초 그렇지 시작 그리다를 잠깐만 구구단밤에 배웠더냐 못난도 시작 구구단밤에 배웠더냐 못난도 구구단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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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는 4,2,3은 6,2,4,8 2,4,8,2,5,10,1 구구단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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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구구단밤에 그렇지 배웠더냐는 경기문을 차려야 돼 배웠더냐 못난도 시작 배웠더냐 못난도 배웠더냐 그래도 논자가 towns일겠네 자 논자는 배웠더냐 못난도 배웠더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뭘 때 내가 다른 건 줄 알고 나 틀렸다고 얘기할라고 배웠더냐 못난도 그래야 돈을 받지 배시자 배웠더냐 못난도 인원 인원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박자 들어간 것 때문에 정박자 강하게 해주시고 단기를 잘해주시고 던져서 혈액볼고 내려오는 거 잘해주시고 쿡 이거 잘해주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인원 정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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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좋은 거야 복도 다리 복도 잘 자리 한 번 더 자신 아깝고 그리없고 끝이 생각나지도 안 거냐 무엇을 주워도 무엇을 주워냐 슬그러기 같으니 생각 인원 인원이 그리 나를 주워 죽어 주원 그리 부따 그리 아들 그리 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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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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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그기 좋으냐 두자리 보금도 잘 자리 자 한정에 잠시 낫다고 잊어 잠시 혼신 생각나지도 않놨냐 누군가 싶은 일심먼먼도 그 모든 심머냐 잊지 않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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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에 남편이 사라지게 그리 좋으냐 두자리 보금도 잘 자리 안다보세요 자신 낫다고 잊지 보금도 저 가 끊이농 흠 강인 vanilla 짐 그 한국 국emit 또 뱃 너무 그럴 zur 이번 처리 안 되니 생각 불바르게 살라고 끓이 나를 미쳤던가 소리에 견디냐고 안 되니 발송 노래 어때요? 좋아요 굉장히 희미하는 것 같죠? 열심히 일하다가 아이들 결혼시키고 다 혼자가 됐을 때 우울증이 오거나 외로움을 많이 탄대요 그럴 때는 어디를 가봐야 되냐면 새벽 시작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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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데 있잖아요 지금 노래가 에너지를 뿜뿜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기분도 업 시키고 세상에 나는 여기에 가운데 이거 줄게 가운데로 빨리 와봐 왜냐하면 너무 군대에서 온 것 같아요 군대에서 이 박수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박수하는데 예 군대에서 온 거 또 나 이렇게 저렇게 막 네 아주 뭐 전부 덕댄 날 때까지 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나도 막 엄청 잘한 척으로 더 하고 싶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어디가 부서통에 하는 데서 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고 있잖아 아유 뭐 체육이 잘해서 바이오 하다가도 고프를 막 차서도 이렇게 했냐면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그래 너 달랐다 너 달랐다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기운이 구분하는데 혼자서 일당 백도 도야 내가 이것 때문에 박수를 못 치겠는데 막 이렇게 쳐 해동대 갔다 온 것 같아 그런데 첫 번서부터 지금까지 3주째 지금 하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그렇게 열정도고 주변사람들이 즐거울 것 같아 어디가면 막 해줘서 자 예 이제 선물주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못난 놈 노래 괜찮아요 진짜로 굉장히 좋죠 아주 뭔가 내 몸에 에너지를 넣어주는 것 같아 가사말은 그렇다고 하지만 예 그래서 이 못난 놈 남 속이고 사는게 그리 좋더냐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뭐라 그러죠 돈을 빌었다 띄겼거나 사기를 맞았거나 제가 얘기해드렸는데 어떤 분이 연예인들이 사기를 잡아줘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붙어갖고 몇 년간 찰 해주다가 나중에 사기지 어떤 분이 땅이 저렴해 있다라 해갖고 믿고 맡겨갖고 샀대야 그랬더니 맨전 했다라 그냥 말이 없어졌더랴 그래갖고 땅 상대를 본질적으로 찾아서 가봤더니 바닷물이 나가면 땅이고 두고면 바닷물이야 백벌 산것이 백벌 바닷물이 나가면 땅이 있대야 시커보게 두고뭐로 운대야 그렇게 사기를 쳐갖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노래를 보면 잘 살아야겠다 올바르게 살라고 그래갖고 소비의 평행끼냐 못났나 이걸 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려 안 그려?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폐방나시라고 우리 진성씨에 진성씨 너무 열심히 사시는 거 알죠?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서 잘 모르고 이제 우리 행사고 그럴 때는 오셨다고 하시기도 했지만 잘은 모르지만 정말로 끝까지 잘 됐으면 좋겠어 이 양반 그쵸? 고생 많이 하고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잖아요 그쵸? 그럼 그러하기 때문에 나쁜 길을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자기의 초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잖아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성씨에 못난 놈 더 많이 대박나시라고 큰 박수 한성! 쉬デュ욕 penser 그리고 lock 어 우리 sau 목 Ear 강 dele